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안 청소의 불편함과 그 후 인해 남기되는 시간과 돈을 해결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청소하기 귀찮거나 시간이 없는 경험, 다들 해부었죠? 바쁜 일상 속에 펼치된 먼지와 털들은 매일매일 눈에 거슬리지만, 잘 청소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출시된 청소기들은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,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편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며 시간을 남겨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바로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메뉴 LC352KR입니다. 이 제품은 리스틱 화이트 색상으로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무게는 약 1.7kg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이나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, 청소리라는 작업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닌 즐거운 일로 바뀔 것입니다. 샤크의 청소기는 바닥인 식기능이 타대되어 있어 다양한 바닥 타입에 적합하기 청소가 가능합니다. 이는 주어 공간의 기능성과 미적 요소를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죠. 또한 강력한 흡입력을 통해 바닥에 눌려있는 먼지와 작은 이물주들까지 꼼꼼하게 청소합니다. 이 호중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공기질을 계산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지요. 하지만 여겨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카사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KB북민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, 신앙카드 등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청소기 값이 무람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. 배송 또한 매우 유리합니다.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무료배송을 제공하며 일부 판매자는 저녁 12시 이전 주문시 당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그러니 원하는 날에 바로 청소기를 받아볼 수 있겠죠? 현재까지의 리뷰나 평점은 다소 적지만 샤크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은 이미 많은 사용자에게 호평을 받은 만큼 애니오 LC352KR의 성능에도 큰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. 상자들이 감탄하는 그 강력한 흡입력과 다양한 부착물 덕분에 이 청소기는 청소의 효율성을 두 배로 높여줄 것입니다. 이제는 청소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을 남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. 샤크 해보 파워 시스템 애니오 LC352KR와 함께라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편한 집 환경을 원하시는 여러분께 이 청소기를 적극 구춘드립니다.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집안 청소가 쉬어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.